한국국토정보공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저 유종률입니다 어르신! 어르신! 유입은! 유입은! 멀참하는 거니 멀참하는 거니 자신을 알아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니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귀여워 다행히 귀여워 다행히 귀여워 그뿐은 내가 몰래 근데 그뿐에서 머물렁 휴먼스토리 출연 신청해 주셨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출연 신청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휴먼스토리도 내가 이제 백만명 이상 되는 유튜브들만 많이 찍자 금리빨 빼고 노조리 씨로 먹어줄게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은 철구에 좀 남을 가야 할 겁니다 동국당이 어떻다고요? 비비캐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도우를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 민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